지은아, 새남자 중에 누가 제일 매력적이야? 오, 좋다! 자, 여자 1호님! 갑자기 또 짝이 되나요? 도시락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야? 여자 1호님은 맘에 드는 남자분 뒤에 가서 백허그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백허그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자 1호님 출발해 주십시오. 와, 이거 진짜... 이거 약간 긴장된다,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왜요? 제가 마음을 정했는데, 지금. 심장마비 오겠다, 심장마비. 맞아. 여자 1호님은 왜 남자 2호님을 선택하셨나요? 과거에 저의 결코 좋지 않았던 버릇 중에 처음 보는 스타일의 남성분이 있으면 꼭 한번 만나봐야 되는 그런 속성이 제가 있어요. 무조건 처음 보는 신의 인간입니다. 세워먹어도 싶은 거 같아요. 곡은 몇 곡 나올 것 같습니까? 이분과 만약에 밥을 먹게 된다면. 이케아 한국장으로... 완전 됐어, 완전 됐어. 우와, 저게 또 진짜 맛있는데. 아, 맛있겠다. 감자구나? 감자다, 감자, 고구마. 내가, 내가 그게 노래가 뭘 해줄까 하다가 내가 아프리카에서 애가 9명인 그 부족 여자 아줌마를 보고 만든 노래가 있어. 진짜 특이하다. 근데 그 노래를 불리면 왠지... 다산? 다산! 다산의 상징인 노래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나이가! 아이는 아우면 엄마는 한 사람 가네 손을 달달한 깍빛깍에 가슴에 코끼리 발에 아이들 쿵쿵쿵 발을 부르며 춤추고 노래해 춤추고 노래해 롤롤롤롤롤 이세! 많이 나 네, 좋다. 좋다. 그러면 내가 분위기를 바꿔서? 내가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이렇게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손이 많이 어르셨죠? 형도 요즘 유명해져서 그 사람이신구나. 손이 얻었어, 지금. 이게 관계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간이 없어.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막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다시 돌아온 그댈 위해 내 모든 것들일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은 이미 여기 이 노래는 자유롭게 지금 눈맛이 다리 흘리긴다. 눈에 연기가 들어갔어. 멋있다. 그래서 저 중간에 약간 이렇게 한 거 눈물 나서 절대 안 돼요. 근데 진짜..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진짜 왜 그러세요? 연기에게 감사하죠. 이렇게 된 상태 너무 좋다. 너무 신기해.